있어요 쌤 패럴이 안 났지? 그래서 지호가 vm 1-18 지호가 vm 1-18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2개야 가져가야될 책 오늘 지호가 별로 안까불까불하네 피곤해 왜 왜 왜 왜 피곤해 맨날 피곤한거야 체험진 옆에 놔두고 말하기 테스트니까 뭐 찾아요 동물원어보다 그 다음에 물 물주다 워터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워터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0은 zero zero가 아니고 zero zero 오케이 zero 어떻게 쓰면 되나요 j-e-r-o j-e-r-o 좋네요 z가 아니고 z라고 하면 돼요 zero zero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알려주고 싶은건 그러면 얘하고 이 세 녀석 비교할건데 오케이 얘하고 얘가 내는 찍 소리가 똑같애 둘 다 찍 소리 갖고있죠 근데 얘가 갖고있는 소리는 음~~ 소리가 달라요 얘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찍 하는거구요 얘는 이이 한 상태로 음~~ 소리 내는거에요 오케이 음~~ 오케이 소리가 다르다는거 그래서 이 녀석은 제로가 아니고 zero 소리 내야되요 zero zero 오케이 그 다음에 요요는 요요죠 뭐 요요 오케이 그 다음에 6은 six 오케이 8은 eight eight 어떻게 쓸까 e i g x 그렇죠 eight 그리고 six 6 6 그 다음에 요구르트는 요거트죠 요구르트가 아니고 요거트 요거트 그래서 요거트 어떻게 쓰면될까 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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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하고 똑같은 요거트죠. 요거트 그 다음에 얼룩말은 Zibra. Zibra는 어떻게 쓰면 될까? J, E, B, R, A. OK? 이렇게? Z죠 Z. Zibra. OK. 그 다음에 늑대는 월프 어떻게 쓸까 월프 그 다음에 노란색 옐로우 옐로우 어떻게 쓸까 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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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은 어떻게 쓸까 옐로우 옐로우 왓 옐로우 오케이 그 다음에 상자는 박스 여우는 박스 박스 오케이 잘했구요 그 다음에 전번에 지난 체크해던거 선생님이 외겨봤는데 어 뭐 안한것도 많고 뛰어넘어간것도 많고 틀린것도 많고 이랬어 아멘